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음 뭐 입혀볼까? 교복으로 바꿔 입어야겠다 아 학교 가야 되니까 교복으로 바꿔 입자 짠! 아 이제 학교 끝났어요 오 샤샤 같이 가자 나랑 알았어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?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냐 나 먹자 아 진짜 웃겨 이거 무슨 냄새야? 엄마 청국장 끓여? 응? 뭐라고? 무슨 꼬리한 냄새 나지 않아? 어디서 썩은 뇌가 나지? 엄마 쓰레기 안 버렸어? 아니 오늘 아침에 싹 다 버렸지 무슨 냄새니 이게? 아 냄새 야 오리온 너 언제 씻었어? 그저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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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지러워 등 좀 긁어줘 아우 싫어 야 더럽게 하루에 한 번은 씻어야지 너 빨리 가서 씻어 아까 손 씻었어 손 말고 샤워하라고 엄마 얘 좀 봐 오리온 안 씻어 아 얘 리온아 또 안 씻기 시작하는 거야? 날 추워지니까 또 저러네 너 빨리 가서 씻어 냄새나 아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는구만 아 진짜 맛있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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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 제대로 씻은 거 맞아 왜 이렇게 빨리 씻고 나와 어 씻었어 안 씻었네 엄마 오리 형 거짓말 해 아 아니거든 얘 씻는 척만 하고 그냥 나왔대요 아니라고 너 빨리 씻어 설아랑 스텔라랑 지금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너 때문에 냄새나잖아 설아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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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온이? 설아 왔어? 비키야 리온아 안녕 야 오리온 엄청 안 씻어 내가 언제 안 씻었어 나 방금도 씻고 나왔는데 하루에 두 번씩 씻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2주에 두 번이겠지 오케이 음 맛있어 야 너 땅 따먹기 할 줄 아냐? 땅 따먹기 할 줄 알지 이따 한 판 하자 너 나 못 이길걸?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작은 누나랑 맨날 땅 따먹기 한 적 있어 그래 나도 잘하는데 그래 이따 해보자 500원 내기할래? 오 엄청 잘하나보네 그래 하자 에헤헤헤 그래 안 내면 진다 내도 진다 나만 빼고 가위바위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쓱 잘 봐라 가위바위보 아 어우 내 차례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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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하고 왔냐 어 농구도 하고 6학년이랑 땅 따먹기도 하고 안 춥냐 뛰면 안 추워 어 뭐야 맛있는 거네 어 또는 씻고 와서 먹어 아 아 맛있어 아 afin 아 아 아 좀 제발 씻어라 좀 제발 씻어라 안되겠어 서라를 불러야겠어 방귀방귀 뿜뿜 방귀방귀 뿜뿜 푸드푸드푸드 푸드푸드 이거 먹을까? 이거? 에이 이거? 이거? 음 음 달콤해 맛있어 아 너무 짜증나 얘 리운아 너 왜그래? 배아파 왜그래? 어머 얘 뭐 먹고 탈 났나 본데? 너 손 안 씻고 먹어서 탈 난 거 아니야? 어머 또 그랬니? 얘 너 맨날 안 씻어서 그 안 씻은 손으로 그냥 빵 집어먹고 그래서 배탈 난 거라고 아 아 아 아 아유 진짜 병원 가야지 빨리 옷 입자 하여간에 못 말려 진짜 씻기가 그렇게 싫으니? 나 이제 잘 씻을 거야 이제 아유 정말 이게 뭐야? 그거 거품 내서 30초 이상 비비면 색깔 바뀐다 오 색깔이 바뀌어? 무슨 색으로 바뀌어? 몰라 엄마 이거 처음 사봤어 너가 가서 씻어봐 무슨 색으로 변하나 무슨 색일까? 오 오 핑크색? 음 냄새도 맛있는 냄새 난다 오 오 조금씩 색이 변하는 거 같아 에이 오 흰색으로 변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으rag 얼굴라도 해볼까? 에어가 이루 흰색으로 변해라 엄마 나 이걸로 샤워해도 돼? 샤워? 아유 샤워는 바디워시 있잖아 그것도 하고 잘 씻어봐 발 그러면 오오오오 알겠어 예스 오리온 식기기 대성공